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페라와 음악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리아르트 바그너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시킬 때 결혼행진곡으로 사용하는게 바그너의 로앤그린 제3막 전주곡입니다. 리아르트 바그너는 1813년 독일 라이프치히 뉴테인 지구에서 태어납니다. 그가 태어난 집은 붉고 하얀 사자의 집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바그너 아버지 칼 프리디리 바그너는 라이프치히 경찰서의 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요한나였고 빵집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칼은 바그너가 태어난지 6개월 후에 장티푸스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다음에 아버지 친구 극작가이고 배우인 리디비 가이오와 재혼하시게 됩니다. 그는 드레스댄에 살았는데 가족은 드레스댄으로 이사가서 가이오 집에서 살게 됩니다. 가이오는 배우 겸 극작가였기에 극장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바그너의 음악과 연기에 대한 열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이오가 출연하는 영국에 자주 가게 됩니다. 가이오는 바그너가 8살 때 돌아가십니다. 어린 시절 베버의 마탄의 사수라는 오페라를 보게 되는데 보고 나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그너는 목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가 그곳에서 피아노를 배우게 됩니다. 드레스댄에서 중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당시 극작가의 꿈을 꾸게 되고 세익스피어와 겟의 여행을 받아서 로이발드라는 극을 쓰기도 합니다. 바그너는 이 극에 음악을 넣고 싶어서 어머니를 설득시켜 음악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그너 가족은 1827년 바그너 14살 때 라이프찌로 다시 이사옵니다. 크리스티안 밀러에게 음악 교육을 받게 됩니다. 1828년 베토벤 교환곡 7번, 9번을 듣게 되고 바그너는 당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베토벤 음악은 바그너에게 음악적 영감을 주게 됩니다. 베토벤 교환곡 9번 합창곡을 피아노로 편곡하기도 했습니다. 바그너는 1831년에 라이프찌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성토마스 교회 지휘자인 크리스티안 바인니이에게 작곡 레슨을 받게 됩니다. 바인니이가 바그너의 음악적 재능을 보고 나서 레슨비를 받지 않고 교육을 시켜주었다 합니다. 바그너는 당시 피아노 소나타 비플렛 창조를 작곡하여 그 곡을 스승 바인니에게 헌정합니다. 바인니이는 바그너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1833년 바그너 20살에 비르츠브로크 극장의 합창 지휘자로 취직이 됩니다. 그의 첫 오페라 요점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그 곡의 첫 공연은 50년 이후 1883년의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1836년 23살에는 마그데브로크 오페라하우스 음악감독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금지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첫 공연 이후 오페라단이 문을 닫아 해산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인기 여배우 크리스틴의 비렐민의 민나를 만나 그녀와 사랑하게 됩니다. 바그너와 민나는 1836년에 결혼하게 됩니다. 당시 바그너는 23살, 민나가 27살이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1837년 민나는 새로운 남자 군인을 만나서 바그너를 버리고 몰래 야반도주를 했다 합니다. 얼마 후 민나는 남자에게 버림받고 바그너에게 돌아옵니다. 1837년 24살에 둘은 라트비아 리가로 가게 됩니다. 민나의 동생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녀의 주선으로 바그너는 리가 오페라단 음악감독을 맡게 됩니다. 1839년 민나와 바그너는 그동안 비 때문에 더 이상 리가에 머무를 수가 없었고 런던으로 도망가는 계획을 세우는데 폭풍으로 배가 누르웨이 해안에 정박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런던을 거쳐서 파리에 도착합니다. 이때 경험으로 훗날 오페라를 만드는데 그 오페라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두 사람은 1842년까지 파리에 머물게 됩니다. 파리에서 잡지에 기사를 써서 기구하거나 다른 사람 오페라를 편곡하여 생활비를 벌어 살지만 참으로 빈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오페라 리엔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완성하게 됩니다. 1842년 바그너는 드레스덴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돌아올 때 라인강을 건너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다시 독일로 돌아온 곳에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드레스덴에서 6년 정도 살았고 그리고 궁정지휘자를 맡게 됩니다. 1843년에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무대에 올렸고 1845년에는 타노이저를 초연합니다. 바그너의 드레스덴으로는 바그너가 좌익정치운동에 연료되는 바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바그너가 드레스덴에서 독일 사회주의자들과 활동을 했고 1849년 드레스덴에서 왕정을 타파하고 공화제를 지지하는 봉기가 일어났는데 봉기는 실패하고 혁명에 동참했던 바그너는 수배령이 떨어집니다. 얼룬 빠리로 도망을 갖고 다시 쯔리이에 정착하게 됩니다. 바그너는 드레스덴 봉기가 일어나기 전 로앤그린을 완성했고 당시 친구였던 리스트에게 편지를 보내 어떻게든 독일에서 공연이 되도록 해달라 부탁하게 됩니다. 바그너의 로앤그린은 1850년 리스트에 의해서 초연이 됩니다. 쯔리이에서 생활은 바그너 지인들과 팬들의 지원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생활은 어려워지고 부인 민나는 성격이 예민해져 자주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바그너는 이곳에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에세이를 많이 집필했고 그것을 모아 한 권의 책을 내기도 합니다. 다행히 1852년 비단 무역 상인 오토 마틸데 벤젠 통크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바그너의 열렬한 팬으로 그녀가 바그너 식구들의 쯔리이에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바그너는 1854년 이곳에서 철학자 쇼펜하우를 만나게 됩니다. 바그너는 쇼펜하우를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그의 철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그너는 평생 동안 쇼펜하우에 집착을 했고 신봉하게 됩니다. 바그너는 이곳에서 트리스탄과 이주얼드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당시 바그너는 틸데 벤젠 통크 부인을 좋아했고 부인도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결혼생활에 지장이 안될 정도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만났다 합니다. 바그너가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민나한테 들키고 맙니다. 민나는 화딱지가 나서 한바탕 크게 싸우고 베니스로 가버렸고 바그너는 민나를 찾아서 베니스로 가게 됩니다. 민나는 얼마 안 있다 독일로 가버리게 됩니다. 바그너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하여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재정적 지원이 끊어지는 것을 알기에 민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베젠 통크 부인의 바그너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속되었고 훗날 독일로 돌아간 이후에도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1859년 바그너는 타노이저 공연이 가능한 파리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파리 오페라계에 반대로 쉽게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타노이저는 3회 공연 이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독일에 있는 민나를 불러서 파리에 같이 생활했고 바그너가 찌위를 돌아갈 때 부인 민나는 드레스덴으로 가게 됩니다. 바그너에 대한 독일 정치적인 제재가 1862년에 해제가 됩니다. 13년 만에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브러시아 비브리히에 정착하게 됩니다. 부인 민나는 바그너가 독일에 돌아오자 바그너를 찾아왔고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헤어지게 됩니다. 1864년 바그너에게 구세주가 등장하는데 바이예린 왕국의 리디비 2세 왕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바그너의 광팬으로서 왕이 되자마자 바그너를 민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동안 바그너의 진빛을 대부분 갚아주고 바그너의 많은 작품들을 공연하게 해줍니다. 1865년 6월 민현 국립장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대가 공연이 됩니다. 한편 프란츠 리시의 딸 코지마는 유부녀로서 유명한 음악가 한스 폰빌러의 아내였고 당시 둘 사이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남편의 딸이 아니라 바그너의 딸을 낳게 됩니다. 그 딸의 이름을 이졸더라 부르게 됩니다. 코지마는 바그너보다 24살 아래였고 리스트와 마리다구 백작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코지마의 아버지 리스트와 바그너는 두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친구로 지내는 사이인데 리스트는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그너와 코지마는 동고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민현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더이상 민현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결국 둘은 1865년 민현을 떠나 스위스 루제누로 가게 됩니다. 바그너는 이곳에서 오페라 뉴렌베르크를 원상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1866년 바그너 부인 민나가 사망하십니다. 민나 사망 이후 코지마는 남편에게 이혼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그 이후 코지마는 바그너의 아이 두 명을 더 낳게 됩니다. 그러자 코지마 남편도 결국 이혼을 해주게 됩니다. 코지마와 바그너는 1870년 결혼하게 됩니다. 바그너는 1872년부터 바이로이트에 가서 살게 됩니다. 바이로이트 시의회에서 바그너가 오페라 극장을 짓는다고 하자 땅을 기증하게 됩니다. 바그너는 1년이면 오페라 하우스가 완성될 거라 예상했지만 루디비 왕의 건축비 지원 거절로 공사가 미루어집니다. 바그너는 동분서주하며 순회 공연을 통해서 자금을 모았으나 건축비의 3분의 1을 모으게 됩니다. 결국 건축 취소를 생각했지만 루디비 왕의 건축비 지원으로 1876년 완공을 시키게 됩니다. 어느 날까지 이곳 바이로이트는 매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을 통해서 바그너 음악을 중심으로 한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 중요한 음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그너는 말년에도 1876년 프랑스 요리 작가 주디스 고티에와 2년간 열혈을 했다고 합니다. 바그너는 1882년부터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1883년 가족이 비니스로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 중 부인 코지만은 바그너가 소프라노 가수와 썸슨이 있다고 화를 냈는데 근거 없이 남을 함부로 우심하지 말라 하며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슈베르트 곡을 피아노 치고 있었고 바그너는 점심을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고 심장 격련을 일으킨 다음에 70세 나이로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오페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많은 음악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음악가 리아르트 바그너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